오늘은 어떤 간증 4298번의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착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298번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그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범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잠시 후에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지금 나사리 예수로 즉시 해결될 째다. 나사리 예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째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깨끗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나산의 이수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 이웃간의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부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부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사이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문제마다 주님 피무선서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에수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업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사업의 문제가 좀 길이 터이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사업에 관해서 좀 길이 열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달라진 거 있으면 어떤 간정에다 댓글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님 아픔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에 주님 십자가 보일 필요소 퍼포스 좀 그 머리에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질병부에 손을 얹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그들은 질병에 함부로 손을 대셔서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하다 나사리에서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하다 주님 이마여 주시옵소서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지금 낳고 있습니다 가남이 아주 악성 말기 같아요 까맣게 지금 변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차도는 있어요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치유될지다 가남이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하다 SPSSPSS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나왔습니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위괴양이 치유될지다 위괴양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종양이 치유될지다 또한 갑상승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저압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저압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환자도 계속 기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도가 있습니다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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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풍이 치유될지다 또한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많은 질병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을 놓은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귀신이 떠나갈지다 신경성 스트레스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귀신 들린자가 귀신이 떠나갈지다 나살에서 떠나가라 예숭으로 떠나갈지다 군대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예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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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숩 나살에 예숩, 예숩, 예숩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예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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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숩 머리 끝에서 발까지 믿음으로 손을 놓은자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지다 주님 감사합니다 폭수포처럼 십자가 볼피로 뿌려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놓은자마다 자가 알려지지 않는 모든 질병까지 다 깨끗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가님 사이 구팔 축보와 축도와 중복회를 끝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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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